오늘 백형고 시험을 봤었죠? 변형이 얼마나 됐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브라이메듀입니다. 오늘 백형고등학교 1학년 영어 시험 문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형고등학교는 예전부터 변형이 많이 되는 학교로 유명했었죠. 오늘 시험 결과를 보니까 예전보다는 변형이 줄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골고루 내셨어요. 객관식 점수가 80점인데 변형을 하지 않은 게 15점, 보기가 영어인 게 27점, 변형 1, 1분만 변형한 게 17점, 변형 2도 19점. 20점이 넘지 않네요. 보기가 영어인 게 제일 많았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변형 2,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변형이 많이 된 게 40점 이렇게 넘어갔었고 변형 문제 합치면 50%, 60% 넘는데 지금은 40%가 안 되는 걸로 봐서는 변형이 많이 되지 않은 것 같고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변형이 된 거와 유형을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1부분만 변형한 거, 문제만 변형한 거는 빈칸입니다. 그렇죠. 빈칸에서 보통은 예전에 백형고등학교 선생님께서 빈칸은 변형을 많이 하시는데 빈칸을 14번 빼놓고는 전부 다 나머지 지문이 똑같고 빈칸 부분만 변형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빈칸 전부 다 변형을 안 하셨죠. 그냥 문제 부분만, 단어 부분만 변형을 하셨네요. 변형 2, 변형이 많이 된 걸 보면 의외로 일치 불일치를 변형을 많이 하셨어요. 이런 거라든지 문장 넣기 같은 경우에는 꼭 변형을 하셔야지 제대로 된 실력을 파악할 수 있는 문제죠. 어법이라든지 여기 4, 5, 6, 7번 이쪽이 변형이 많이 됐네요. 어휘라든지 빈칸 이런 문제가 변형이 됐습니다. 변형이 안 된 것도 4문제나 되는군요. 순서문장 넣기 계열이 변형이 안 됐기 때문에 학생이 느끼기 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나머지는 제목 요지 같은 거는 변형 안 시키시고 본문은 보기를 영어로 하고 애매하게 해서 틀리게 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전보다 난이도가 쉬워졌고 평범하게 문제를 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술형 같은 경우도 보면 비수능력 0작이 하나밖에 안 나왔죠. 역시 요양문 안성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20점 중에 총 10점, 절반 이상이 나오니까 요양문 안성에 대한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양문 안성보다는 0작이 더 어렵고 배점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난이도가 쉬운 요양문 안성하고 업법을 먼저 서술형 대비를 하시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완전히 최상위권 학생들, 1등급을 노리는 학생들은 0작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4점밖에 안 되잖아요, 100점 중에. 그리고 나머지로 완벽하게 하는 학생들은 4점에서 설사 틀리더라도 다 깎이지는 않습니다. 한 2점 정도? 그러면 딴 거 다 맞아도 이거 점수 깎여도 98점 정도면 충분히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죠. 절대로 외워서는 안 되는 시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변형이 많이 되고 보기가 영어가 되는데 여기서 본문 암기를 하고 있으면 큰일 나죠. 백형고일이라든지 다른 고등학교 시험을 보면 항상 느끼는 건데 학교 때 당장 시험을 잘 보려고 암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다양한 문장을 접하고 어휘를 많이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장 암기를 하면 아무래도 그 시간에 다양한 문장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중학교인 학생들도 다양한 문장, 문장을 최대한 많이 접해서 어휘를 좀 풍부하게 하셔서 이런 변형되는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을 미리미리 키우셔야지 고등학교 때 내신 때 바짝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학원에서는 이런 변형된 문제라든지 서술형, 유형문화성 전문적으로 제작을 해서 시험 때는 잘 봐야 되니까 학생의 능력을 키우는 것은 시험 기간이 아니고 평소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평소에 그런 능력을 좀 많이 키우셔서 백형고에 오셔야지 백형고에서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라임 에듀 학원이었습니다.